으 아 우리 아빠가 내 나 워터파크 데리러 간대 아 와 워터파크 진짜 부럽다 너네는 안가냐 그지 어서 아 와 말을 되게 심하게 하네 누가 가준데 우리 집도 가주거든 워터파크 그러겠지 1년에 한번 정도는 가주겠지 나는 두번도 가고 세번도 간적이 있는데 봤다 때 명ôm 어웨어 아 웃음 곱스 sacr은 엎 어 하하하 박스윤 너 거지급식갔냐? 급식에 뭐 나올지 궁금하다 우와 배떡이다 맛있겠다 배떡 맛있겠잖아 우와 배떡 너무 신나 먹어보겠습니다 나도 배떡 먹고 싶은데 급식판에 아무것도 없잖아 어 뭐야 동전? 동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저기요 저도 배떡 주시면 안 돼요 쟤만 저렇게 맛있는 거 먹고 저그라다구요 소시지 오..오뎅 맥주양 뭐야 이거 배떡을 달랬더니 배랑 떡이 나왔잖아 우와 그러면 나 배떡 먹고 싶어 그러면 여기 배랑 떡이 있네 배랑 떡 이렇게 먹으라는 거야? 진짜 어이없잖아 그럼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정말 배떡 맛이 나야될텐데 우선 배부터 크다 떡 이게 뭐야? 배랑 떡이랑 뭐서 배떡이래? 시원하게 되겠다 그냥 배랑 떡 맛이야 우와 그래도 맛있어 보이는데 너 자꾸 놀리지마 저기요 꿀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생떡을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? 정말 꿀을 주잖아 달라고 하니까 주네요 재밌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꿀을 찍어서 역시 가래떡엔 꿀이지 먹어보겠습니다 훨씬 낫잖아 그 다음은 명랑 핫도그 설탕 찍은 핫도그가 제일 맛있어 비키 키 키와 비키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나도 먹고 싶은데 달라고 그러면 주지? 저 너무 가난한데요 저도 핫도그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제발요 물 주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앗 뜨거 이건 명란전 밥없이 어떻게 이것만 먹어요? 그래도 배고프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짜 그 옆에 이건 뭐야? 앗 뜨거 먹는 건가?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내 이빨 이거 장난감이잖아 이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라구요? 핫도그라구요 이게? 뜨거운 핫 강아지 도금 이게 뭐야 핫도그 핫도그 말이 된다 뜨거운 강아지 뜨거운 강아지 잘라니까 핫도그 맞네 하하 너 오비키 가만 안 둬? 그 다음은 요즘 유행하는 쿠키랑 빵 나 쿠키랑 카드 있는데 재밌는 스티커 나왔으면 좋겠다 뚱뚱 뭐가 나서 쓰지 오 어떤 스티커가 들어있을까? 어? 연금술사 맛 쿠키? 우와 너무 재밌어 귀여워 미키 부자되니까 좋다 빵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안에 치즈 들었어 오 미키 맘에 안들어 어? 저기 뭐가 있다 뭐가 떨어져 있잖아 뭐야 야 이거 봐 쿠키랑 빵 나 쿠키랑 빵 주웠어 난 역시 행운의 여진 박세인이야 어허허 쿠키랑 빵을 한번 먹어볼까? 공포의 마녀 팬케이크 나랑 똑같잖아 아 뭐야 이게 진짜 빵이야? 빵처럼 안 생겼는데 뭐야 이거 그냥 슈즈 스킷이잖아 마음에 안들어 그래도 스티커는 좋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 좋은 게 나오면 나 인생 역전하는 거야 뭐가 들었을지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뭐야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나 아니야 박세인 누가 그림도 이렇게 거지로 그려놨어 저기요 웨이터 제가 여기다 퀵 해놨는데 애들 먹던 걸로 주세요 여기 팁이야 100% 오렌지 주스 한번 먹어볼까? 하 역시 이 집은 오렌지 주스를 참 잘해 음 맛있어 뭐야 오렌지 주스? 나도 상큼하게 먹고 싶다 저기요 저기요 여기 제가 늘 먹던 걸로 주시겠어요? 여기 써요 어? 뭐야 오렌지랑 착즙기? 이걸 내가 보고 직접 짜 먹으라고? 뭐야 그래도 내가 직접 짜 먹으면 100% 오렌지 주스 100% 오렌지 주스 그리고 몸에도 좋잖아 먼저 이걸 먼저 반으로 갈라야 하는데 나의 손난로 격파해버리겠어 슈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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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C악 아하 격파됐잖아 아하 격파를 한 번에 깔끔하게 했어 그런 다음에 집을 내주는데 봐봐 너무 재밌겠지? 하나, 둘, 셋 내 눈에 들어갔어 내 눈 눈에 오렌지주스 오즈비 들어가면 엄청 다가올텐데 안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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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저기요 저 테이블에 안약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이제 좀 살겠잖아 아무래도 눈에 안경 같은 거 끼고 해야겠다 안경? 나 안경 살 돈 없는데 그럼 저기요 저 테이블에 안경 하나 놔주세요 안경이다 고마워 부자 이제 안경을 썼으니까 즙을 잡아야지 이제 막 짜도 돼 나 안경 썼잖아 우와 재밌게 많이 나온다 즉 다 짰으면 나한테 좀 줘 뭐라고? 내가 힘들게 짰는데 달라고? 야 짜느냐고 눈에 들어가서 안약 사줬지 또 그것뿐이냐? 너 잘 짜라고 안경까지 사줬잖아 정말 틀림만은 아닌데 뭔가 기분 나빠? 내가 쓴 돈만 가져갈게 한 이 정도만 주면 돼 진짜 안 그래도 없는 살림을 뺏어가다니 너무 나쁘잖아 오 이 손까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응 그래 그래 고마워 아 뭐야 내 거 다 썼잖아 100% 오렌지 주스는 반 개만 짜도 이만큼밖에 안 나오잖아 이게 진짜 100% 오렌지 주스네 생전 이런 맛은 처음이야 하는 수 없이 더 짜야겠다 아직도 나에겐 반 개가 남아있지 힘들어 손에 힘이 많이 간다고 이거 힘들긴 해도 몸에는 좋고 맛은 포장된다고 내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 너도 꽁 먹어봐야 돼 우와 결국 다 짰다 나도 먹어봐야지 어헝 으흐흐 으흐흐 엄청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 와 그래도 드디어 먹어본다 내가 열심히 짠 오렌지 주스 나의 결실을 흠 흠 흠 너무 맛있어 이 오렌지 주스 내가 먹어본 맛 중에 제일 최고야 수고하고 그 대가로 먹은 거니까 더 값지지 으흠 너무 맛있잖아 아 이 집 잘하네 저기 박씨 제가 오렌지를 조금 드릴 테니까 저한테 얼마를 받고 오렌지를 파시는 건 어떠세요? 지금 거래하자는 거예요? 네 그 착즙이 아주 훌륭해요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승인 오렌지 줘봐 내가 다 짜줄 테니까 아하하하 아하하하 좋습니다 여기요 저쪽 테이블에 오렌지 한 30개 갖다 주세요 사..사..30개나? 팔아플 것 같은데? 그래도 이 주스 다 팔면 너 이제 돈 많이 벌어 너 이제 거지 아니야? 어? 그런가? 어허허 어허 그럼 쳐봐 이 지긋지긋한 거지에서 벗어나지 어허허허 흠흠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야겠어 자 여기요 지금 나왔습니다 하..네 얼마죠? 5,000원이요 하하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..5,000원이잖아 5,000원 나 돈 벌었다 돈 번 것도 기분 좋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그 기분이 너무 좋아 하하하 하하 기분 좋잖아 열심히 했네 자네 성실히 했어 나 이러면 거지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겠잖아 어허허허 금방 그럴 것 같네 에헴 좋아 오늘도 신나게 부자 거지급식 대성공 기습 런처 Ich 모르고 오 등 bun avo 거 lık